무아렌은 서종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테마파크 같은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에요. 샤이니스 레스토랑과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고요. 그리고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과 수영장도 있답니다. 오늘은 언니들과 함께 맘마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스테이크 미국산 프라임 랭글의 섬로인 체크등신부의 미디움입니다. 소금은 말동수게이고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단호박 퓨어, 그릴자스, 가미씨입니다. 개인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그래요. 아 색깔 예쁘다. 저희도 이번에 받은 지 하나 됐어요. 어차피 그때는 사업 확장판사에 만난 거예요. 어머, 어떻게 돌리느냐고.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물색이 너무 예뻐서 동남아에 여행을 온 기분이 들었고요. 영수증이 있으면 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경이 정말 멋있었는데 꼭 한번 밤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 큰언니 팔짝 끼고 가세요. 야, 아니 여기 무슨 공주들이 걷는 길 같애. 야, 아니 여기 무슨 공주들이 걷는 길 같애. 아, 간만에 여기 밤에 또 멋있다. 고인력 높은 엄마들이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스카이 캐슬? 아, 스카이 캐슬. 아, 나 스카이 캐슬은 거의 안 봐가지고. 이렇게 이룬 스타일을 다니고. 감사합니다.